한글자막 by 한효정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어 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순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번 한 주간 D6 주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무엇을 통해서요? 어린 양을 통해서 그게 주일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린 양을 잡을 때 넘어가는 은혜, 새출발에 은혜 주신다 죽음의 문제에서 넘어가게 된다 구원 얻게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넘어갈 것입니다 새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될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요한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제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그 삶에 새출발의 은혜, 구원의 은혜, 넘어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구원의 여정이 쭉 펼쳐지잖아요 그 구원의 여정의 종착력 구원의 여정의 끝지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구원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그림이기도 하죠 오늘 소망 가지고 오늘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자라면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된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구원이 완성될 것인가 마무리될 것인가 그 구원의 결론 우리가 맞이하게 될 구원의 결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구원의 결론적인 모습 세 가지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1절이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처음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 처음 땅과 하늘은 무엇입니까 죄된 세상이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그 땅은 이제 없어지게 된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거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주적 차원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주적 차원에서 모든 죄악과 모든 죄악으로 관용한 세상에 있는 모습들은 다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게 되고 우주적 차원의 새하늘과 새 땅 새출발이 일어나게 된다 이제 그 어떤 죄악도 악도 싹을 피워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우주적 차원의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새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맞이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새출발의 모습은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개인적 차원의 새하늘과 새 땅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악하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 마지막 구원의 그림은 우주적 차원입니다 완전하게 모든 악은 다 소멸되고 그 어떤 죄와 악도 기승을 부리지 못하고 우주적 차원의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된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또 평화와 또 자유가 임하게 되는 우주적 차원의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게 된다 여러분 그 나라 소망되지 않습니까 어떤 죄와 악도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우주적 차원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2절입니다 2절 보면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부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한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그림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마지막 구원의 완성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그런데 이 표현이요 그 준비한 것이 너무 아름다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 아름다운 집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뭐라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부는 우리잖아요 그런데 내려오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쉽게 표현하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혼수 장만한 것이죠 혼수를 준비한 것 같은 그런 것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저에게 참 특별하게 다가왔고 감동과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왜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혼수는요 신부가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가 준비하는 것인데 그게 여기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그 새 집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집이 그 혼수가 신부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신부를 위해서 다 준비한 것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저에게 참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새로운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혼수가 영원한 집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 준비하시는 우리는 몸만 가면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영원히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혼수도 주님이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곳에 들어가 살게 된다 완벽한 남편 대신은 그 신랑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슴 벅찬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삶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삶이 신부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모든 혼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든 삶의 모습은 삶의 준비는 다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사랑함으로 그 집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 모습이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준비하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 기대와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저런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영원한 완전한 함께 하심입니다 그게 3절 이하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르니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도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만웰이시죠 그런데 이 구원의 완성된 그 그림 속에서의 함께 하심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한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함께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경험을 누리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갖기도 합니다 그게 어떤 차원에서의 불완전한 함께함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죄에 가로막혀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게 불완전한 함께함입니다 때로는 단절도 느끼고 때로는 고독도 느끼고 때로는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눈물도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함께함은 우리 편에서의 잘못때물이 나여 불완전한 함께함 그런데 여기서의 함께함은 뭐라고요? 구원의 완성된 그 그림 속에서의 함께함은 완전한 함께함, 영원한 함께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4절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대요 그리고 또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일이 다시는 눈물 흘릴 일 없고 다시는 곡하는 일 없다 하나님이 완전히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니까 이제 눈물 날릴, 곡할 일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다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다시는 눈물 날릴, 곡할 일, 아플 일, 고통할 일 없다 왜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감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완전한 연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그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된 모습 최후의 그림의 모습 이 세 가지 기억하길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주적인 자원의 세하늘과 새 땅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 예수님이 남편 되신 예수님이 모든 것 다 준비하셨다 영원한 세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모든 예루살렘 성 또 모든 혼수 주님 다 준비하셨다 우리는 몸만 들어가면 된다 주님 믿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준비하신 남편 되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영원한 함께하심 다시는 눈물 날릴 고통 아픔 없다 완전한 영원한 함께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은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고 그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 최후의 그림이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모습이다 기억하며 이 소망 바라보며 구원의 여정 끝까지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순례자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가슴 벅찬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최후의 그림 소망으로 품습니다 우주적 자원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남편 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모든 혼수 다 준비하셨음을 믿고 그 남편 바라보는 믿음과 사랑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영원하고 완전한 함께 하심이 있을 그 구원의 최후의 그림 속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어린 양 예수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 어린 양 예수를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경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